숙경쓰랑 실버주를 만난 날인데 숙경쓰 케익을 못 사가지고 이렇게 실버주 30살 선물과 숙경쓰 선물이랑 케익을 사러 존나 힘들게 걸어오고 있습니다. 자동 케이크가 있어가지고 과연 내 손에 들을 수 있을지 딸기케익을 샀어요. 헤이 뭐 입고 있니? 오른쪽! 서른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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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축하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템스타님. 템스타님. 한번 읽어보세요. 이거 진짜 계란 들었어요? 어. 이거 어떻게 들고 가죠? 제가 쇼핑제 가져왔어요. 하하하하하하 나 이거 귀엽지? 하이. 안 작은데? 그렇게! 그렇게! 밥 하나 처먹으려고 이렇게 기다려야돼? 하지만 기다릴 수 밖에 없지. 숙경생일설문 다이어트하게 해주세요. 그냥 해. 다이어트하게 해주세요. 그럴 일 없어요. 버리는 거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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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 예쁜가? 야 그래도 흘러. 흘러? 알았어.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게 사왔는데. 알았어요. 뭐해요? 멘트 읽기. 크게 읽기. 더 냄새가 난다. 입 냄새. 똥구녕 냄새. 애해지는 너에게. 생일 축하해. 향 그렇게 뿌리시길. 보이지 않나 아름다하니. 야. 감사해요. 여러분. 똥구녕에도 뿌리셔야 돼요. 이름이 뭐예요? 다이님. 어쩌고 다이님. 생일 축하해. 서른 축하해.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.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. 온종일 난 그대를 생각 안 하소. 저 이 후토마키 하나랑. 오일 파스프 이걸로 하나랑. 플레이트랑. 가츠산도랑. 스프라이트 두개랑. 혹시 이거 하이볼 맛이 어떤 게 다른 거예요? 산토리 하이볼 하나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하이. 이거 가츠산도랑. 끝나. 하이. 영어이. 하이. 야. 짠하다. 짠. 어. 이거 찌매도? 이거 맛있어. 음. 당장 당장. 맛있어. 마치 산돈. 맛있지? 맛있지? 맛있으세요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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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 왜, 맛있어? 찜닼 먹어. 우음. 으음. 잘 먹으면 돼. 아, 맛있어. 음. 맛있어. 양념. 아, 맛있어. 저녁 축하해요. 여전히 또 웨이팅. 또 웨이팅. 이거 먹자. 그럼 사진이랑 나왔어. 진짜요?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 바닐라 라떼, 크림자 라떼, 크럼블. 이거 인스타에 당장 올려. 이뻐. 여러분 이거 서비스 주셨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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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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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한 인생 내꺼. 은근 느낌 있어. 망했어요. 12,000원. 12,000원. 왔어요. 저 오늘 찾아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기랑 너무 헷갈려가지고. 어디라며? 네. 여기. 안녕하세요. 지하에도 옷 많거든요. 진짜요? 천천히 볼게요. 네. 네. 너 그때 너무 잘 먹었어? 하아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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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가방. 나 이런 가방 좋아. 이런 거? 너 좋아야 돼. 어울리지? 응. 없었어요. 자기소iseen 선생님. 으로만 사자. 또 먹지 모르게. 안내원의 자기소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. добр." 서쪽孩 구경예! 전야라고. 밥을 먹어야지 거기서 먹어야지 그리고 사과에 방탄소년단이 다 먹기 좋은 식사 진짜 잘 먹어요 더 비쌌한 주먹밥 구름 한번 더 먹기 저건 찹쌀떡 너무 맛있어 오늘은 아... 나는 중실만의 이곳으로 먹자 그리고 wurden 왕자의 이곳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룸밥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늘 진짜 양은주 픽으로만 갔어 나 이 물만두 좋아한다고 알맹이 만두 쫄깃해 꽤 맛있어 졸대 여기 퐁당 빠지고 싶어 졸대 이거 어떡하라고 막 볶인거야 안녕하세요 진홍인씨 아니네요? 맞아 제 거여서 커피 있는데 감사해요 그래도 먹어요 잘가 즐거웠어 또 보겠지? 하나 더 해주세요 우리 하고 보겠지? 대장으로 안 해 또 보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